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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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동영하는데 어때요? 어..사랑별 응원이 지금까지 들어..들어본 것 중에 여자친구를 쌓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.. 저희 여자친구를 보러 와주신거니까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어..뭔가.. 뭔가 이 자리에 뭔가 팬분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아.. 끔찍하네요 저희가 어때요?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무대가 정말 초라했을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춤을 춰도 이렇게 완전 성공해주셔서 감사하고 여자친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보기 위에도 많이 이렇게 보고 계셔주시는데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공연을 할 수 있다는게 너무너무 어..뿝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아..이렇게 아쉬운 저희도 오랜만인거 같아요 마지막 곡이 뭘까요? 마지막 곡이 뭘까요?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이제 갈 건데요 어.. 네 호응 많이 해주시고요 아.. 노래 아시면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그리고 3월인데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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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